When you're young, you feel abandoned by the human world. But when you're older, you feel like you've escaped it. 126번째 문장입니다. When you are young에서 when은 구체적인 시점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영은 어리고 젊은 상태를 말하죠. When you are young이라고 하면 당신이 젊을 때라는 뜻이 됩니다. You feel abandoned by the human world에서 Abandoned는 유기되거나 버림받거나 거부당한 상태를 말합니다. Feel abandoned라고 하면 버림받은 기분을 느끼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기서 바인의 누군가에 의해 또는 무엇인가에 의해 어떠한 행동이나 상태가 이루어졌다는 행위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The human world는 인간 세상을 말하죠. 그래서 When you are young, you feel abandoned by the human world라고 하면 당신이 젊을 땐 당신은 인간 세상에 의해 버림받은 기분을 느끼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어지는 But when you are older, you feel like you've escaped에서 Older은 나이가 들거나 늙었다라는 뜻의 old의 비교급 형태로 더 나이가 든 상태를 말해요. Feel like에서 like는 무엇과 같이 또는 무엇무엇처럼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서 Feel like라고 하면 마치 뭐뭐한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Escape는 탈출하다라는 뜻인데 현재 완료형인 have escaped는 이미 탈출한 상태를 나타내요. 마지막에 이승은 앞서 등장한 The human world, 즉 인간 세상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But when you are older, you feel like you've escaped today. 그러나 당신이 더 나이가 들면 당신은 인간 세상을 탈출했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When you are young, you feel abandoned by the human world. 당신이 젊을 땐 인간 세계에서 버림받았다라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But when you are older, you feel like you've escaped today. 그러나 당신이 더 나이가 들면 인간 세상에서 탈출했다라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이 문장에 젊을 땐 인간 세계에서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지만 나이가 들면 인간 세계를 탈출했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